자 오늘은 우리가 주식 첫 단계를 밟을 때 배우는 첫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2평선의 비밀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은 이걸 잘 몰라서 그냥 단순 2평만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사실 이 2평선에는 종류간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 딱 2개 정도 뭐냐면 단순 종가 2평과 지수 종가 2평입니다 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수 2평을 쓰고 어떤 사람은 단순 2평을 쓰거든요 자 단수 2평과 지수 2평 이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뭐에 확실하게 접목을 시켜서 쓸 수 있는지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모를 때는 몰라서 못했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나에게 꼭 맞는 2평선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구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드리면서 수식값 하나 매매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트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모두 다 수식값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단순 2평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선으로 쓰면 쓸수록 이게 갈수록 왜곡이 생겨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1년 중에는 대학교를 다닐 때 4학기가 있잖아요 중간고사,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순 2평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총 평균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은 각 25%, 25%, 25%, 25%, 25% 자 요런 식으로 매겨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친구가 1학기 때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100점을 받았구요 기말도 10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2학기 때는 얘가 공부에 손을 놔가지고 중간에는 50점 받았는데 기말에는 0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평균을 구하게 된다면은 1학기 때 잘했던 점수 때문에 사실 나는 지금 가장 최근은 0점인데 얘가 평균이 60점이 넘게 되잖아요 자 지금 현재는 얘는 어디라고요? 0점 맞는 친구라고요 그런데 현 상황하고 이 62점, 60점이 넘는 점수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수 2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비율을 현재를 조금 더 비율을 높게 주고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얘를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이렇게 줄여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얘가 중간 기말에 100점을 맞았고 2학기에 대해서는 중간 50점, 기말에 0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평균이 한 45점이 나오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현재의 가중을 조금 더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지수 2평의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가 단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25%에서 현재와 괴리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수 2평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가중치를 더 두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보다 장기선일 때 이 괴리의 폭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을 하실 때도 자 단순 2평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값을 똑같이 쪼갠 거고 지수 2평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평균에다가 최근 시점 이 최근 시점에 가산점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대강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때 장기로 갈수록 얘가 좀 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죠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가 성립이 되셨죠 자 그럼 차트상에서 우리가 종가 단순과 종가 지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그려지는지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 20선과 60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무엇이냐 보면은 가격 이동평균선에 2평 종류 종가 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에 라인을 제가 20선과 60선 두 가지만 설정을 했고요 20선을 주황색 60선을 핑크색으로 했습니다 3포인트 동일하게 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뭐도 추가 난다? 우리는 종가 지수로 되어 있는 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표 추가에 우리가 일단은 가격 이동평균을 하나 더 입력을 해주고요 얘를 더블클릭해서 얘는 지수로 바꿔줍니다 자 종류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중이나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딱 요거 두 가지만 알 필요 있다 설명드렸어요 자 라인 설정 들어오셔서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다 지워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가격 3에 20 그리고 가격 4에 60 해가지고 자 20과 60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좀 그러면 진한 컬러로 좀 지정을 해서 눈에 확 띄도록 해볼게요 60 같은 경우에도 색을 진한색 진한 핑크색 자 요렇게 해가지고 두 다 3포인트 요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드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평선이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살짝씩 얘네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근데 최근 오면 어떻게 돼요? 최근 오면은 이 선의 보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럼 내가 어떤 선을 내가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지받고 있던 이 손절 라인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거를 그 괴리감 폭을 줄여가지고 잡아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주황색 선과 이 네이비 색깔 20선 비교해보세요 자 요기에서 한번 크게 벌어지는 거 이렇게 낙폭이 클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크게 벌어지는 거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고서 뚫어주고 올라야겠대 그리고 요런 타이밍들 벌어진 거 아래 연한 핑크색과 진한 핑크색 선에서도 갭이 크게 한 번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단기랑 장기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20을 제가 진한 파랑 그리고 종가 단순의 5를 보라색 요렇게 해서 둘 다 한 2포인트 정도를 해놓고 바꿔보겠고 자 지수 입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러면 5와 120을 설정을 해두고 얘의 폭 변화도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5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로 조금 더 진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12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3포인트 요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얘가 보면은 5일선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웬만하면 큰 차이 없이 맞물려 있는 거 확인되시죠 요렇게 단기선에서는 단순이나 지수이나 크게 변화가 생기지 않아도 지금 이 선 보이세요? 이 선 보시면은 지금 하늘색 선이 종가 단순을 기준으로 한 이 평선 120 선이고 지금 위에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된 이 연두색 형광색 표가 제가 120 선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로 갈수록 이 괴리는 더 크게 벌어진다 라는 거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동 평균선의 흐름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쵸? 사실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매매하는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 지지와 저항선을 좀 찾는 데 있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장기가 가면 갈수록 이 종가 지수를 했을 때가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잡아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검증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수식값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제가 만든 수식값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만든 수식값을 적용을 해놨고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고 설정법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보시면은 여기에 지수 입형을 20과 60의 기준점으로 적어놨어요 20이 지금 노란색 60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애가 위에 있으면은 얘가 짧은 애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은 얘는 지금 아직까지 상방으로 힘을 유지하려는 게 지금 색상으로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 이 파란색이 조금 더 여기 캔들의 위에 이렇게 놓여있다면은 장기선이 위에 있어서 오히려 팔려고 하는 압박감의 눌림세가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매매는 이걸 가지고 이 노란색의 지지를 받으면은 사야 되고 뭐 파란색의 저항을 맞으면은 팔아야 되고 자 요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매매는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 거냐면 지금 보시면 얘네가 중간중간에 한번 맞물리는 이런 변곡점이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도 지금 맞물리다가 얘가 역변으로 엇나가는 이렇게 데드크로스 뜨고 여기에서는 골든크로스 뜨고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추세가 역변되는 골든크로스 뜨고 자 이렇게 지금 변곡점에 우리는 타점에서 노릴 건데 눈에 띄게 우린 뭐다? 조금 더 밝은색 노란색이 우위에 들어오는데 변곡점이 생기면은 매수인 거다 자 확인이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랑 색상도 동일하게 하실 분들은 노란색이 우위다 노란색이 우위다 파란색이 아래 있고 노란색이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는 조금 좋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좀 호재다라고 발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파란색이 오히려 얘가 더 라인이 위에 있다 우세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변곡점은 안 된다 자 이거는 더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타점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 변곡점 플러스 위에 있는 색상을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설정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실 건데 저도 이거 동일하게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기술적 지표에 둔 상태에서 위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요 바로 수식 4로 들어와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입력을 해 주실 거냐 바로 E, A, V, G A, V, G가 이제 종가 단순 입형이잖아요 지수는 앞에 E를 붙여준 거고요 괄호 열고 C 현재까지 20 해주고 괄호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20선이기 때문에 20 해줄 거고요 수식 5에는요 60이라고 해주고 우리 수식 앞에 입력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60이라고만 바꿔줍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에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60만 바꿔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4랑 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표명을 뭐라고 입력을 해 줄 거냐면 우리가 지수입형이잖아요 지수입형 지수입형에 지금 괄호 열고 일목균형표라고 꼭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색상을 지정하는 게 일목균형표에 양운과 음운의 형식을 따온 거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입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상단 제목에 일목균형표 그리고 수식 4, 5에다가 넣어주셔야지 바로 색상이 체크가 된다 색상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이게 좀 다르지 않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 들어와 주고요 20은 제가 아까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황금색 설정 하시고 너비는 저는 한 2포인트 해줬고요 60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란색 말씀드렸고 2포인트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셨다라고 한다면요 스케일에 들어오셔서 가격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수식 검증 한번 눌러서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떴을 경우에 확인 버튼 그리고 나서 작업 저장을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지표에 요렇게 뜨게 돼요 저는 이미 작업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X 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주식에 들어오게 되면은 옆에 이 칸이 뜨게 돼요 요 칸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활성화가 되거든요 활성화된 여기에다가 지수입형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바로 얘가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색상 설정을 한 대로 자 20에 노랑 60에 파랑 설정을 해두고 2포인트 2포인트 자 요렇게 해주면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스케일 가격 그리고 혹시나 여기 구름대 영역 표시에다가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색상으로 나오고요 빗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빗금 처리가 돼요 요거는 어차피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채우기에서 선명한 게 나는 좀 그렇다 하면은 빗금 처리 해주시고 어차피 설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활용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쉽습니다 정리를 해주자면은 우리가 지금 아 이게 매수세가 우위에 있구나 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선 20세 선이 조금 더 상위에 있을 때라고 받아주시면 되겠고 매도세가 우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경우에는 파란색 파란색 60이 상위에 있으면은 그런 흐름세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주고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뭐를 활용한다? 변곡점을 활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확인하는 건데 그 타점에다가 우리가 위에 있는 색상을 활용을 한다면은 더 정확한 맥점을 잡아서 수익도 크게 크게 낼 수 있다 손실도 우리가 가장 빠르게 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기는 하고요 나는 조금 이걸 색다르게 활용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웠던 이 지수 입형을 활용해서 짧은 거 자 지금 이 선이 선이 뭐 1선 3선 5선 뭐 요렇게 선이 단기적인 거는 단순 입형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 입형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20, 60, 120, 200, 80 등등등 특히 장기적으로 갈수록 꼭 여러분들이 수식값을 변경을 해가지고 최근께 반영되는 지수 입형을 장기선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상단의 번호 010-811-9478번으로 3번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답장 못 드려요 많은 분들의 궁금하시는 내용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탄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일 이 변곡점 참는 게 나는 그래도 한눈에 띄기 위해서 뭐 화살표라던가 요런 표시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단의 번호 010-811-9478번으로 3번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매법을 다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 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좀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식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용기에 20대 초반 그 용감함에 그냥 막 끼쳐들었다가 제가 열심히 모아왔었던 돈 전부 다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깡통 계좌를 한 두세 번 차보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왜 이렇게 손실을 보는 걸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왜 난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원칙에 맞지 않는 충동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큰 손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 심리에 내가 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내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 둬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 공부와는 좀 별개로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소액부터 일단은 불려나가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시대를 불리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수년간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맞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매매 기법들을 하나씩 만들었고 매매 기법들로 인해서 제가 키움증권 투자대회 상위 1%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매매법을 공개하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고 혼자가 아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 방송을 한번 만들어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 노하우가 담긴 모든 내용들을 영상 하나에다가 상세하게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거듭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상위 1%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그 연구 끝에 만들어낸 그 매매법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매매법이 제가 몇 년 동안 직접 작성하고 만들어낸 매매 기법 요약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의 기초, 기술적 분석 기본서부터 해가지고 필수 보조 지표 설정법, 단타 매매 검색식, 매수 매도 타점 공약 이렇게 상세하게 세부 내용까지 제가 기입을 전부 해뒀고요 이 요약본은 제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핵심 내용인데 보고도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약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직접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게 해준 매매 기법인 만큼 제 채널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손실이 아닌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0일인 이 반, 90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90일 동안은 이거를 접목을 할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를 복습을 했다가 남은 90일 동안은 실전 내가 써먹을 수 있도록 나만의 스킬들을 키우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대로만 여러분들은 따라와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 거냐면 상단의 번호 010-811-9478번으로 3번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뻔하디 뻔한 내용 전혀 아니고 실전 투자에 빠르게 적용을 하셔서 매일매일 3%에서 5%씩이라도 좀 안전맞은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를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상단 번호 오픈 도와드렸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811-9478번으로 3번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되는 매매 기법인 만큼 상단의 번호로 3번이라고 보내주셔서 핵심 자료들 다 받아가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매매 기법과 조건 검색 시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꼭 누르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